안녕하세요. 유신TV 김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조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은 월 500만원의 꾸준한 수익을 얻는 저희 왕초보 네트워크 만명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방문 판매원처럼 일하자라는 모토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되게 중요한 미팅, 미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리크루팅을 할 때 이 미팅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팅 때문에 죽고 미팅 때문에 산다고 해도 표현이 될 만큼 미팅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호일러라는 사람이 개발한 법칙인데요. 대부분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B가 브릿지라고 하고요. 이건 일명 말하는 초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 같은 경우는 초청자, 즉 내가 리크루팅하고 싶은 사람을 바로 I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가 스폰서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상위 직급자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1대1 미팅보다는 이렇게 1대2 미팅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왕초보 네트워커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 지인한테 사업 소개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나보다 어쨌든 사업을 먼저 시작했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보는 내 스폰서를 통해서 사업을 제대로 전달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일러 법칙입니다. 그래야지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통요. 이 I 같은 경우는 이 B에 대해서 사람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뭐라고 그럴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갖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전달했던 사람들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나한테 비즈니스적으로는 신뢰가 있나? 한번 보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 1억 번은 프로젝트야 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혹해서 좋아. 나 너랑 꼭 같이 하고 싶어. 난 너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까? 너하고 같이 하면 사업 정말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지인한테 전달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분들은 저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주관적인 모습, 항상 개인적인 모습만 봤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관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문가인 S가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내가 진짜 데리고 오고 싶은 우리 리크루터를 신규 사람을 스폰서한테 바로 연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아무런 동의 없이 갑자기 우리 차 한잔 할까? 식사 한 번 할까? 딱 해서 만났는데 갑자기 옆에 스폰서가 딱 대동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나 지인은 속았다. 이놈이 나한테 다단계를 강요하려고 하는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시고 벌써부터 귀를 딱 닫기 시작해요. 이러면 그 미팅은 아무리 여러분들 회사에 크라운들이 가신다고 하신들 클로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일러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B의 역할이 진짜 진짜 중요한데요. 이 아이한테 간단하게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네가 평가해 볼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정보 제공할 수 있는 S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S라는 사람하고 만나자라는 미팅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에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1차 미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1차 미팅입니다. 1차 미팅은 제가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근데 뭐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근데 내가 아직 너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랑 한번 사업 설명회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 스폰서를 한번 만나서 이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까지 잡는 게 1차 미팅인데요. 꼭 1차 미팅에 스폰서들을 갖다 대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실패 환경이 훨씬 더 높아진다니까요. 1차 미팅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왕초보들 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B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B가 1차 미팅을 총해서 2차 미팅으로 올라갈 수 있고 동의를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스폰서 미팅이라든지 그 다음 사업 설명회를 모시고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B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미팅에 스폰서의 리소스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1차 미팅 어쨌든 내가 성공을 시키고 2차 미팅으로까지 연결시키는 브릿지를 하겠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유능한 스폰서를 통해서 사업을 전달하게 하셔서 클로징이 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프로세스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시고 사업을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스폰서를 2차 미팅으로 연결됐을 때 이분 즉 아이에게 이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다음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성과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최대한 많이 하셔서 이분이 이분을 어렵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호일러 법칙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특히 B는 S 즉 스폰서가 얘기를 하실 때 옆에서 딴짓하지 마시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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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가 하는 내용을 갖다가 정중히 듣고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갖다가 이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미팅 확률을 높이는 호일러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의 사업자 만드는 거 정말 정말 힘든 일인 거 아시잖아요. 그쵸? 미팅 한 번 잡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그 미팅 때 꼭 클로징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기 위해서 이 호일러의 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시고 제대로 하셔서 확률을 확 높이셔서 우리 한 번 멋진 네트워크 마케터가 한 번 돼보자고요.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이 호일러의 법칙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적용하시고 오늘 제가 하루에 3, 4통은 신규한테 카톡을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여기 있는 1차 미팅을 최대한 많이 잡아서 1차 미팅 한 사람 중에서 2차 미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승률들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많이 만들어내면 많이 만들어낼수록 스폰서가 클로징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이 위에 단계는 스폰서가 여러분들께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시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